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효승주의 스파이크 고유민의 시부! 머치디그 고유민! 팬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? 2019년은 황금대지 뒤에 해니까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네리 센터 이소랑이 때리다의 광화방에 쏘아오! 지금 머리 박고! 백터스 표준죠! 이번에 김현경 얼굴! 마야 블록하우트 마네알지 마네알지 브로틴! 비공식 기록으로 오늘 한 4번 맞은 것 같은데요. 오늘 얼굴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냐. 속지 않고. 아가메즈. 머리 맞고 나갑니다. 얼굴 크게 맞았어요 아가메즈. 완구에 맞으면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. 노제 워디로. 눈이 좀 아픈 아가메즈. 눈이 아파도 이 정도예요. 신경철 감독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. 고맙습니다.